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24년도 7월에 시행된 화학 1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준비해봤습니다. 등극 컷 44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자, 왜 44 정도로 예상을 하냐 하면 쌤이 문제를 쫙 풀어봤을 때 이게 막 획기적으로 좀 참신한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되게 막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웬만한 문제들에서 그냥 한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면 눈으로 빠르게 풀고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눈으로 푸는 문제가 한 30초로 늘어나고요. 1분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2분이 걸리고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다 채점을 하고요. 미처 풀지 못한 문제들을 나중에 풀면 다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쌤도 30분이네 이걸 어떻게 풀어? 선생님 30분 스근이 정확하게 검수하면서 푼다면 나도 충분히 시간이 오버가 되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좀 등극컷이 많이 낮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너희 시간 싸움에서 좀 실패한 친구들이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참에 9평 준비하면서 시간 배구는 좀 잘하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빠르게 너희들이 찾아서 답 체크부터 하는 그런 연습들도 학습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몇 개 꼽아봤는데 10 물음표? 11 물음표? 15 물음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무난하게 풀면 바로 촥촥 풀릴 수 있는 한 2분 이내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잘못 생각해 처음부터 내가 다르게 생각해서 풀면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조금 시간이 뺏길 수 있는 문제들이 이 3문제 정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연산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산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들이 이러한 문제였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쌤이 몇 개의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10번 문제들을 좀 아이들한테 시키면 이게 문제가 보면 A, B, C, D, E 5개에 대한 원소가 나와요. 그래서 5개에 대한 원소는 다 찾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선생님은 이런 문제는 일단 다 써. 전기음성도 순서대로 써. 5개를 이온 반지름 다 써. 그리고 찾으면 오래 안 걸려 시간이. 그래서 암상하지 마세요. 다 써봤자 이거 쓰고 이거 쓰는데 10초밖에 안 걸려. 그래서 다 쓰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야 눈에 싹 보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그냥 한 번 썼다 지웠다 하면 이제 3페이지도 못 가는 거 알겠지? 이렇게 봐주시고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화적정을 싫어하는 학생이 있고요.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중화적정 문제인데 수식을 선생님은 한 줄 정도 이제 좀 나타낼 수 있었는데 한 줄의 수식을 쓰고 그리고 바로 답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했는지 점검 한 번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10초 1g에 있는 몰수가 나와서 걔를 좀 부피를 크게 했다가 다시 그 중에 일부를 취했다가 라고 하는 이런 중화적정은 가, 나, 다, 예 실험 과정에서 너희의 사고를 굉장히 확장해서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센 강의 참고하시면 해설 강의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 1분 컷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16번에 이제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이렇게 변형을 했는데 난 이 문제 되게 괜찮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간단한 계산도 조금 조금씩 있어서 괜찮았어. 되게 교육청보다는 평가원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나 16번 문제에서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혹시나 동의원소가 얘가 X니까 얘가 Y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찍어서 풀었다면 잘 생각해봐. 이거 찍어서 맞추면 다시 안 봐 애들이 내가 맞춘 거라서 다시 고민한 그 기억을 다 잊고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봐. 내가 정확한 사고를 통해서 물질들을 찾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가 금속의 양적 관계가 있었는데 솔직히 쌤은 17번 문제는 너무 옛날 문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화학의 이거의 개정 전 화학에서 고난도 18, 19, 20에 있었던 문제 유형을 가지고 온 건데 좀 너무 레트로가 심한 레트로가 아닐까 레트로보다 약간 너무 그때의 사고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해설 강의할 때 좀 쌤이 애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르쳤던 문제풀이 스킬로 가면 이건 한 9번에서 12번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쪽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배우니까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는데 17번이 많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16번 그리고 19, 20번이 다 됐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대비할 수 있는 이거 금속의 양적 관계다라고 해서 한 8년 전 9년 전에 컨셉이 있었던 그런 문제거든요. 약간 중화적정 유형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들을 너희들이 따로 컨셉 잡아서 공부 한번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은 9평 이후로 이 정도는 연습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좀 그랬어. 이게 막 너무 근사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막 이거 버려도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에서 나 지금 이제 3등급 턱걸이 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다른 것부터 잡고 이거 잡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얘가 1등급이라면 이거 컨셉 잡아서 이온수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쌤이 소개할 마지막 문제는 18번이야. 어차피 19, 20은 어려운 거니까. 18번이 쭉 풀다 보니까 되게 까다로운 문제 나는 화학 반응식은 괜찮은데 몰과 기체를 개인적으로 겁나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자 이거 있잖아. 이 문제에 밀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 종류가 아니고 그냥 뭐 세 종류가 아니고 하나 그리고 두 개 두 개의 종류가 있어서 18번은 무조건 내분점으로 혼합된 기체의 분자량이잖아. 내분점으로 푸는 걸 강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 보면 되고 그리고 19, 20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냥 하나하나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푸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는 굳이 이렇게 또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 28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그냥 냅다 양치기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다시 다 보지 말고요. 뭐 효과적인 학습방법 잘 찾으면서 준비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